타격 옵션이 변화변화나오는거고 엘리트 다 때려잡해지 두마리밖에 안되네 길이 답은 가지 타령이다 딜 순식간에 새지네 상대관은 수비는 뭘로와나 이 깔개가 마음에 들어요? 이 깔개는 타는게 아닙니다 배? 배는 먹사야 재물? 재물도 먹사야 우리 타격이 달라졌어 피단병 형상 단 하나의 희망 타격 카드 보상 볼 필요도 없다 쏠려버리기 쏠려버리기 재물 하나 더 어차피 걸을건데 왕관먹을까? 근데 왕관먹으면은 수비는 해야될거 아니야 그래도 아 모르겠다 수비 뭐 어떻게 되겠지 타격이 갑자기 공격 튕겨내고 그러는거 안되냐 타격으로 페링을 흠 흠 공격 타이밍에 맞춰 타격 카드를 내면 페링이 발동 공격 강렬 네 인형을 타면 못준다 못준다 흘려보내기 그깟 팔방어가 중요해 몽둥이 질 돌파했다 타격질이 됐다 닷 봄타 죽어라 야구공 죽어라 야구공 죽어라 야구공 죽어라 야구공 타격 한대 타격 두대 타격 향로 타격한대 병요정 손해 타격 드림캐쳐 좋겠네 카카단 한방 완타를 못먹는 카카단 수비 지워야겠다 연타 연약한 타격 스키 거짓 핬 레 Irish 휴 z medieval 연타 이 pulled 그弟 연타 아니라 항호도를 쌀 수가 없는데 더미로 대쇄되었다 껌별이면 두개씩 들고 가나? 껌별로 타격용 인형 꼽아서 잭팟 터뜨리자 현두비 껏이 나오면 칠댐 맞아야되나? 파워포션 턱 턱턱 수미덕 현두비 도매랑 타격이었으면 딜 오졌을텐데 그릇 그릇이다 그릇 숟가락 재물 위 신파안 신파안 심판자이다 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심장도 없는데 뭐 심판도 없는데 심판 심판 잔다 재물 하나 더 비싼 단추 단추 숟가락 단추 숟가락 재물 자... 격 레메시스 호석셀 타격 강화가? 이럴거면 바리케이드 먹는 것도 괜찮겠네요 부적이다 타격탄 2대 어차피 창판까지는 다 칼칼포션 프리프 세타가 칼칼포션 이케 세상에 아직 창방에서 잭팟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잭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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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이다 잭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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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 먹지 말까 흠 흠 아 어차피 두대 들이면은 천하무적 권리여서 상관없다 Inde 캠틴 캠티 예 부적장 요정 심장 허접세 이득해지는 기본기가 튼튼한 아이언클레드 완벽해 감사합니다.